장치입니다. 우리 수업 첫 시간에 라지에이터 그릴 기억납니까? 라지에이터 그릴이 여기 있고 그릴에서 들어온 공기 공기가 어떻게 여기 방열기라고 하면 되죠. 영어로는 라지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긴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물을 식히겠다는 개념인데 라지에이터 방열기는 위에 상부 탱크가 있고 하부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위에서 뜨거워진 물이 어떻게 상부 탱크에서 하부 탱크로 내려가면서 식어지겠죠. 한꺼번에 확 내려가면서 하면 안식혀질거에요. 그래서 좁은 파이프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코어라고 합니다. 이 코어를 통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열이 식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엔진 안에는 뭐가 있다? 물 제킷부로 냉각수가 이렇게 꽉 차있어요. 물 제킷부로 냉각수가 꽉 차있는데 우리가 시동을 딱 걸자마자. 걸자마자 우리 크랭크축과 펜벨트로 연결돼가지고 워터펌프라는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 워터펌프가 엔진의 동력을 펜벨트로 받아가지고 워터펌프가 계속 회전을 하겠죠. 엔진 시동 걸자마자. 걸자마자 워터펌프 물펌프가 계속 회전하면서 안에 어떻게? 실린더 블럭 안에 있는 물을 계속 회전시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피스톤이나 실린더에서 생긴 열을 흡수를 해서 얼마정도로? 엔진의 정상작동 온도 몇 도?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즉 75에서 80 5도씨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뭐가 있다? 수온조절기라는게 있지? 수온조절기. 수온조절기는 뭐하는거냐? 수온조절기 아래쪽에 열팽창개수가 겁나 큰 물질들을 집어넣습니다. 열받았을때 부피가 많이 변하는 것들. 대표적인게 뭐다? 왁스. 왁스. 그 다음에 에텔알코올. 이런 애들 집어넣으면 열받는 것에 대해서 부피가 겁나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 왁스나 에텔알코올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65도정도 된다. 엔진 안에 순환하던 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팽창이 많이 돼가지고 막고있던 벨브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물이 실린더 블럭 안에서만 순환하다가 벨브가 열리는 순간 어떻게? 상부탱크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조금씩. 조금씩 순환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씻겨져서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순환하는 것은 전부 무슨 에너지에서? 워터? 펌프. 물펌프의 운동에너지에서 계속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